라라答 승리 머리볼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좀 상큼한 초록색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 이제 눈에 안cha 세 차례 너무 엄청난 구성 롤 아멘 마요 혹시 에이콘 에이콘 숙소 아 개 아멘 아 마멘 아 에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비투비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못 갔었는데 오늘 좀 기운을 챙겨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야지. 이거랑 라떼웹. 라떼는 말이야? 다행이야. 다행이야. 하나 남은 걸 가져서. 다행이야. 안녕하세요. 장갑이면 너무 좋겠다. 이거 아이스크림 파는구나. 다행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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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 이번엔 이렇게 팔에 끼고 먹어야 돼. 그냥 팔도 씨를 겠기 때문에. 얘는 맛이 있지. 웃을 수 없어. 너무 예쁘기 때문에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이건 빵이야 송량이기 때문에. 뭔가 잘못되었어 지금. 굉장히.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일까. 이 빵은 썰어먹는 빵이 아니었던 것 같아. 빵은 그냥 그래요. 그냥? 그냥? 그냥 그렇다. 우리 아빠들 빵이니까는 모르겠어. 우리 이거 뭐야. 어떻게 한 우린 빵인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뭐. 나쁘지 않은데? 맛있게. 여기 오갔다고 해서 흥미를 할 게 좋을 것 같아요. 커피를 마셔볼까요? 커피를 마셔볼까요? 커피는 아이고 스파이스? 근데 이것도 그냥 그냥 내가 막 맛있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왜 한정판인지 해야겠다 근데 팝콘 오줌을 보면 맛있겠다 아 그리고 더 많이 못먹게 이렇게 포장을 찍어줘요 다행히도 제가 오늘의 마지막 평소였어요 아까 너무 교양업계에 집어넣은 식빵을 안식빵으로 생각해보니 팝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안에 바닐라 크림이 있어요 팽이 맞지만 빵에 대해서는 떡밥밥 사라서 솔직히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햇빵이 그냥 펜짐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빵에 대한 예배로 좀 추천되기 때문에 이것만 ni 좀 좀 마오 다들 아 나 다 오! 엄청 많네 뭐가 비트게드도 있고 피부도 있고 아우사이도 있고 너무 많아 종이가 하지만 혼자서 안 찍어왔는데? 찍혔다 종이가 좀 심각한 걸 하고 싶어 오! 귀엽네 아 진짜 아빠 닮았다 여기 봐 빈여기와 빈여기 아 진짜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가면 안 돼 팬들이 아우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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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괜찮aste? 네 ible